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새우는? 아까 드신 게 약간 너무 커지면 반 새우를 먹을 때 조화가 안 이뤄져서 한 번 정도는 점여주는 게 좋습니다. 아 점여줘요? 네. 그리고 이렇게 새우를 가르면 이렇게 내장이 있거든요. 내장 있죠? 내장은 칼로. 먹어도 돼요 근데? 먹어도 됩니다. 그래 먹어도 된다니까. 취향 스타일이네요 또 그럼. 선생님 근데 여기 뒤에 이거 껍질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쭈 나래예요? 이야. 아니 진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. 장난의 제법인데. 아니 진짜. 아니 스무스했어. 좋아 좋아. 자연스러웠어요. 아니 봐봐 이게 지금 느끼가지고. 이게 왔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손을 다 치실게.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도와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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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누나 이것 봐요. 하트. 박나래. 재밌다 이거. 재밌지? 진짜 마다 끝나면 깜짝 놀라겠다. 촬영 끝났어요 이럴 걸? 그래요. 요리 다 하면 끝이야. 진짜요? 맞아요. 요리 다 하면 끝이야. 요리 다 하면 끝나. 끝나기 한 15분 전이네요 지금. 끝나기 15분 전이네요. 그렇지 그렇지. 고맙 PCB. 고맙icht. 고맙annie.